자, 유괴범, 무속인, 욕망캐, 자녀를 위해 죽는 모습을 생중계하기 위해 나선 엄마 등 출연하는 작품마다 그야말로 탈을 바꿔 끼우는 배우 김신록 씨입니다. 이 중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역할은 뭐였을까요? 재벌진 막내아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들 좀 알아보시고 그때 그러면 이제 약간 우리 주령 씨처럼 갑자기 인스타가 늘었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일상에 오히려 지옥대만이 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지옥대 주령 언니랑 그때 오징어 게임 오픈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너무 좋더라 막 이랬는데 하루에 20만 명이 막 늘었다 나한테 막 이야되냐고 그때부터! 그때부터 체크를 하고 계셨군요! 그냥 종이를 그것만 하셨군요! 글로벌 1위 하면 막 이렇게 20만 명이 느나 보다 본인은 인스타 하고 있었어? 본인도? 저는 지옥 오픈하고 저도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아 주령 씨 얘기를 듣고 오픈하셨군요! 나도 환불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 보자? 막 이렇게 했는데 뭐 1만, 2만 이렇게 되게 엉금엉금 가서 뭐가 잘못됐나 김지옥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근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잘못돼 있긴 했던 거예요 제가 영문이 ROCK로 쓰는데 지옥이 ROK로 되어 있던 거예요 다급하게 ROK로 이렇게 바꿨는데 안올랐어요! 비자스! 안로기 ROK! 재벌집 막내들은 출연 과정이 어떻게 돼요? 2019년, 20년 이렇게 2년 연속 연극 부분으로 백상에 간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아 뭐 입어야 되냐 주변에서 물어 물어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때 드라마 관계자분이 저를 보시고 저 배우 방법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또 고급진 느낌이 난다 하면서 그때 아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준비하고 계셨나 봐요 감독님한테 추천을 해주셨고 감독님 미팅을 하고 이제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분이 참 감사하잖아요 원래 무속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이렇게 럭셔리한 느낌도 있으니까 딱 좋다 해서 아 그렇군요 재벌집 막내들 촬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 최창재 역할을 하신 김도연 배우님하고 이제 거의 많은 씬이 있는데 일부인데요 서로 이렇게 쿠사리를 쿠사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영미 느낌이 나네 약간 영미 느낌이 나네 서로 핀잔을 주는 그런 씬인데 핀잔이 끝났는데 여기도 또 문이 안 열려서 얼씨구 이렇게 했더니 오빠가 절씨구 이러는 거예요 얼씨구 절씨구 이렇게 절씨구 이렇게 해서 드립이 계속 가다가 또 오케이 하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런 드립은 쓸만합니다 맞습니다 가다두면 나오는구나 진짜 받아주는 사람도 잘해야 진짜 받아주시는 분이 그걸 잘 받아주는 거예요 이성민 선배님하고는 둘이 하는 씬이 딱 하나 있었는데 원래 대본에는 1400억 빌려달라고 할 때 막 망설이며 1400억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슬라이딩해서 다리 바지까쟁이를 잡으면서 1400억 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1000세 박에 내 돈이잖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장면이 있는데 되게 좋아요 아 바지까쟁이 잡는 게 이제 아 합이 좋다 합이 아 큰애가 그래요 한번 영상을 네 당신 내 친정 식구들이 아니라 그럼 대선식에 당신이 있을 수 있겠지 아이고 어이씨구 철시구 어이씨구 절시구 철시구 어이씨구 누가 이렇게 말을 잘하냐? 정신이 말을 잘하냐? 정신이 말을 잘하냐? 어 심해가 왔어? 그럼 난 벌줄도 모르고 아 뭐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몰라 1400억 이라 되는 피 같은 돈을 난리 묶어도 화연의 일을 위해 배운게 하락하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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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해서 기억하가지고 아 돈 빌려주세요 아 아 1400억 아 진짜 모르겠어요 저 원래는 대본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그냥 도수하는걸로 저렇게까지 했는데 그런 애들이 봐지 마세요 아 아 근데 본인이 하신 애드립을 상대가 잘 받아줬을 때 뭔가 진짜 막 희열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사실 또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잘 받아서 살렸다고 아 근데 정말 그런거 같아요 애드립은 받아주는 사람이 살린거야 친척이 있어야 돼 그럼 걔가 이상한 건 넘었는데 내가 살린거야 라고 아마 얘기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 컬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